식사 하셨습니까 동네 흔한 형들의 정치 이야기 사사나이킥 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에게 큰 힘이 되오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페이스북 보다가 홍진표 의원님의 페이스북 글 보고 영상 찍고 싶어가지고 급하게 찍고 있는거에요. 내용이 보면 곧 레임덕 대혼란이 올 것이라면 국민의힘 당에 미리 대비하라고 조언하시는 내용 같은데 홍 의원님이 페이스북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난 탄핵 대선 때 대란 대치라는 말을 자주 했다. 그런데 요즘 문정권이 자행하는 것을 보니 대란 대치보다 이치대란이란 말이 오히려 현시국에 더 접합한 방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라고 글을 올리셨어요. 홍 의원님 덕분에 오늘 한자 공부도 좀 했어요. 대란 대치는 큰데 어지러울 안 큰데 다스릴 치 크게 어지러울 때 크게 다스려야 한다. 이런 뜻이고요. 홍 의원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청나라 옹정재의 통치 전략인데 모태통이 이를 차용해 문화대혁명을 일으키고 중국을 대혼란으로 끌고 갔던 크게 혼란을 일으켜 크게 다스린다는 통치술이라고. 그리고 홍 의원님은 나는 크게 혼란할 때 크게 다스린다는 뜻으로 열린다라고 말을 하셨어요. 백통이 했는가하고는 약간 다르네요. 야는 자기가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크게 혼란을 다스렸는데 홍 의원님은 혼란을 일으킨다는 게 아니고 크게 혼란할 때는 크게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셨네요. 이치대란은 써이 다스릴치 기다릴 때 어지울란 자신을 다스린 뒤에 상대가 어지러워지기를 기다린다. 이런 뜻이네요. 홍 의원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군을 철저히 정비한 후에 상대의 혼란을 다스린다는 송자병법에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된 군대는 비록 순은 열세라도 단합된 힘으로 상대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끝면점을 이렇게 하셨어요. 곧 천하대란이 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대북 어느 하나도 수습하기 어려운 레임덕 대혼란이 옵니다. 이치대란으로 이를 극복해야 할 때가 옵니다. 라고 글을 남기셨어요. 이게 보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정치는 완전히 독재정치지. 경제는 자꾸 코로나 핑계대는데 코로나 아니라도 우리나라 경제 진짜 망했어요. 주위에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외교는 박살난 지 오래됐고 대북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김정은인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김정은 마음대로 김정은이 하라는 데 다 아는데. 홍준표 의원님을 보면 페북에 쓰는 글 하나하나가 이슈가 돼가 이래가 메일신문에나 이렇게 신문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이슈가 되는 인물이란 말이죠. 이런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아직 복당이 안 되는 거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저희 방송 초창기부터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전 대표는 원래 홍바, 홍 의원님 빠였지만 저는 홍바는 아니었었어요. 누구든지 보센스만 다음 대통령 나오면 된다. 근데 저희가 방송한 적이 있을 거예요. 홍준표 의원님 예전에 대선 때 정책을 보는데 와 죄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진짜 우파를 위한 정책이라고 보니까. 정책은 정말 맞아가 그때부터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과연 우파에 이만한 대선 후보가 있나 싶더라고요. 아니 홍 의원님이 복당한다고 무조건 대선에 간다 제가 이런 말 하는 건 아니에요. 당당당하게 복당을 시켜가지고 경선을 해가지고 홍 의원님이 경선에서 이기면 대통령 나가시는 게고 지면 정정당당하게 이긴 분 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맞지. 이게 우리가 주장하는 정정당당한 사회잖아요. 근데 뭐 혹시나마 뺏길까 싶어가 아직 복당을 안 시켜주고 이런 거는 정말 이상한 거 같아요. 복당 기다리고 있는 의원님들 중에 네 분 중에 세 분이 홍준표 의원님, 김태호 의원님, 건성동 의원님이에요. 이 사람들은 보면 다 피해자예요. 뭐 어쨌든 간에 누구라고 제가 요구는 안 하겠어요. 홍준표 의원님은 따지고 보면 대선 경선 정인적을 제거하기 위한 희생양이잖아요. 그거는 저도 콩파가 아니었을 때도 그거는 저도 인정했어요. 사실 맞거든 그거는. 그리고 김태호 의원님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김태호 의원님이 국무총리가 될 분은 아셨어요. 근데 부인한테 루비통 가방 하나 사준 걸로 국무총리는 어땠어요. 그게 말이 돼요. 혹시 여성분 보시는 분 있으면 루비통 가방 하나 없으신 분 있어요? 심지어 남자들 자기 여자 친구들한테도 명품 가방 선물해 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누라한테 부인한테 명품 가방 루비통 하나 사줬다고 그걸로 자파들이 돈이 얼마짜리인데 이래 긁어가지고 그래야 국무총리는 어땠어요. 지금 자파들, 장관들, 추미애 조국 이런 사람들 보면 너무 비교된다 아니에요? 그리고 건성동 의원님 결국 강웅랜드 비리청탁 익혔는데 1심, 2심 다 무죄 받았잖아요. 아니 죄가 없으니까 1, 2심 다 무죄 받았겠지. 어쨌든 보수면 얘들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정말 죄가 없으니까 무죄 아니겠어요? 이렇게 탄압 받고 한 번씩 이런 거 다 겪어봤던 분들인데 지금 무송속으로 밖에서 얼마나 빨리 복당됐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솔직히 건성동 김태호, 홍준표 이만한 인물 없어요. 이렇게 좋은 장군들이 있는데 왜 복당을 안 시키고 저를 밖에 내버려 들었는지 이해가 안 되나? 이 세 분 다 빠른 복당돼서 다음 대통령 경선 때 선의에 경쟁을 해가 가장 멋진 대통령 후보님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선하이킥 동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